오는 2019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시의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사업은 3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튜닝전문지원센터 건축과 함께 튜닝카바타 기술개발, 장비구축과 기업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튜닝카바타 서비스의 홍보와 이용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튜닝카바타 서비스란 자동차 튜닝 후의 차량 외관과 성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한 웹어워드 2016에서 전문정보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